자, 그러면 이제 팔의 회전이었어요. 지금까지가. 팔의 회전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꼼꼼하게 하는, 그쵸? 이런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부터는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다 다른 주제가 아니라 몸과 팔의 어떤 로테이션 릴리스를 여러분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. 첫 번째는 팔의 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커니즘이 일단 이해를 시켜드렸고요. 두 번째는 조금 더 몸의 느낌이 더 많이 살려볼게요.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큰 덩어리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. 몸이 막히고 손이 핑 돌면 꼬꾸라지는 샷, 그리고 굉장히 답답하고 막히는 샷으로 여러분이 인식이 되는데요. 몸을 조금 더 돌려볼 거예요. 근데 큰 스윙을 하면, 그러니까 풀 피니쉬를 서면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. 이 과정이.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되게 막아치더라도 막아도 어쨌든 피니쉬가 다 완성이 되면 이게 막혔는지, 막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찰이 잘 되지 않아요. 그래서 항상 나의 어떤 릴리스 쪽, 그리고 로테이션과 나의 몸과 팔의 싱크로율을 자꾸 맞히는 연습을 하실 때는 무조건 L자 스윙으로서 나의 어떤 그 자세를 조금 더 관찰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거, 오류를 자꾸 잡아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스스로 잘 못 느껴요. 너무 빠르기 때문에. 그래서 L자 스윙이 뭐냐면, 우리 L2L 많이 아시죠? L2L이 뭐예요? 맥스윙을 할 때는 왼팔과 샤프트가 거의 L자 수준, 임팩트 후에 팔로우 스루 때는 나의 오른팔과 나의 샤프트가 거의 L자의 느낌으로 선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하프 스윙 위주로 하시되, 여기에서 딱 한번 멈춰줘 보시면,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를 해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, 치고 났을 때 몸은 도는데, 팔이 안 돌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? 이렇게,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. 굉장히 엘보에 무리가 많이 가고, 어깨가 많이 올라오면서 아주 내 스윙을 꽉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러지 않더라도 몸이 안 돌면, L2L 이런 느낌으로 돌면은 너무 많이 이 중심에 많이 머무르고 있고, 또 내 몸이 돌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손목이 많이 돌아가서 구질을 정말 이상하게 만드는 스윙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막히는 스윙이나 이런 것들, 몸과 팔이 따로 노는 스윙을 잡을 때는 L로서 일단 딱 멈춰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1번은 멈춰보세요. 멈춰보시고 내 팔을 잘 관찰하고 체크하셔야 되는데요. 여기에서 나는 잘 멀리 뻗아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뻗어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내 왼팔 잘 팔꿈치 쪽 돌았는지, 그리고 내 등 너무 이렇게 탈골시키지 않고, 팔을 멀리 뻗는 데 집중하지 말고, 나의 어깨와 등이 일직선상 있도록 조금 끌어당겨주세요. 이게 아니라 조금 더, 그러면은 내 몸을 약간 안 꼬둔다.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팔이 단독으로 움직이거나 막히는 스윙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, 너무 이쪽으로 모든 걸 다 던져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근데 그것보다는 항상 그 아크는 나의 팔만큼만 가시는 게 좋고, 나의 회전을, 몸을 가슴뼈 쪽이 핀 방향으로 한 번에 돌아주는 게 더 중요하고, 이 팔이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. 여기에서 진짜로 이 팔을 밀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경제하셔야 돼요. 느낌상은 이렇게 하시면 시원하게 뿌려져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, 우리 몸이 그렇지가 않아요. 우리 몸이 축회전이기 때문에 스윙은 항상 한 군데가 많이 뻗어나가버리면 그만큼 끊기거든요.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갔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끊었다가 멀리 들어와야 되거든요. 이러면 그만큼의 어떤 뿌려지면서 붙는 가속도도 있겠지만, 그만큼 정확성은 좀 이뤄요. 그래서 항상 스윙이 끊기게 되어 있으니까,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, 백스윙 탑에서 L자 스윙 할 때 가슴뼈가 핀 방향 정면을 향해 확 열어주고, 동시에 이 팔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잘 돌아서 딱 있어주는 거, 이 느낌 받으시면 가장 좋아요. 다시 한 번. 팔의 회전도 팔뿌리 쪽이 돌면서, 아이고, 아이고. 팔이 이렇게 돌면서, 이렇게 돌면서 동시에 내 가슴도 핀 방향 쪽으로 잘 협응해서, 싱크를 잘 맞춰서 돌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서보면, 그래서 항상 L2L 스윙을 하실 때는, 피니쉬 때 멈추고 나의 몸을 잘 관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, 이게 까딱 잘못하면, 이게 자꾸 깨지거든요. 그래서, 이런 느낌으로 잘 서주세요. 그래서 딱 서서 눈으로도 한 번 관찰하시고, 나의 팔이 잘 돌았는지, 그리고 팔은 멀리 뻗는 게 아니라, 잘 끌어당겨서, 내 등이 반듯하게 목표를 향해 서져 있는지를, 여러분들이 딱 느껴보면서 체크를 하시고, 자꾸 근육에다가 저장을 시키고, 입력시키는 이 과정을, 여러분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